어? 지금 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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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얼굴은 저만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타임랩을 돌려서 딱 5분 동안 저희 새 앨범 타이틀곡 이제 홍보를 할 거예요 스카이다브에 관련된 스포를 좀 날릴 예정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5분 타이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씨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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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드세요 아이고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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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어요 타이머 자 준비 시 네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준비 시작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시작 전에 이제 어 핸디캡 핸디캡 룰을 네 전달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어 몇 명씩 나눠서 스포를 날릴 건데 저희가 제작진 분들이 정해준 핸디캡 룰에 따라서 네 일단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랑 젤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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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요 컴온 컴온 그지 젤러시 마이크 들어주시고 잠깐 화면 잘 나오는 데로 갑시다 자 자 어디야 너무 조명이 너무 30초까지 났어요? 30초까지 났어요? 야 이거 조명이 왜 이러냐? 안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일단 젤러시 일로 와요 자 일단 젤러시 일로 와요 젤러시 어 자 일로 와요 어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래 다 됐다 됐다 자 젤러시 일단 우리가 랩핑으로 스카이다이브 신곡을 소개할 거예요 제가요? 어 어 내가 내가 비트박스 해 젤러시 일로 와요 잠깐 갑니다 요 스카이 다이브 어 요 스카이 다이브 어 어 어 예 예 스카이 다이브 예 요 어 예 아 한 거예요? 몇 분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1분 10초 지났어요 1분 10초요? 네 그럼 이제는 자 힘찬 씨한테 가서 힘찬 씨한테 가서 힘찬 씨 네 지금 메이크업하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 저희 신곡 스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응 이제 힘찬 씨는 가사의 한 부분을 페이스 표정이나 또는 제스처로 한 번 딱 멋있게 한 번 딱 해주세요 어 근데 이게 너무 밝게 나와 제스처? 네 그 너무 밝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지금 완전 완전 하얗게 나오는데 자 한 번 해주세요 하나 어떤 가사 어떤 가사 아니 그거를 스포니까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가사 이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에 맞는 그냥 포정을 해주시면 되는거죠 다 버리고 네 다 버리고 스카이다이브로 네 하나 서양이 형 뭐 말아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 버리고 멋있는 표정 하나 둘 셋 아휴 감사합니다 진짜 휴지를 버렸어요 네 2분 10초 지났습니다 2분 10초요? 벌써요? 자 그러면은 신곡 가사의 한 부분을 이제 흰찬형 표정이랑 제스처로 받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라이브를 한 소절씩 라이브로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텐데 종호씨. 종호씨 파트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어 일로와 지금 잘 나오고 있어. 그치? 그치? 지금이야. 자 영재의 하나파. 영재씨가 또 보컬이지 않습니까. 스카이라이브 한 소절 가능하겠습니까? 저랑 종호이랑 한소년씨가 있습니다. 한소년 들려주세요. 종호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아 굉장히 잘했어. 리플 읽어주세요. 사랑해요. 안녕. 리플이. 그러면 영재씨가 마지막에 했잖아요. 영재씨가 마지막에 했는데 영재씨가 보기에 지금 스포를 저랑 젤로씨도 날렸고 힘찬씨도 날렸고 영재씨도 날렸는데 영재씨가 생각하기에 누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스포 날리기요? 네. 한번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힘찬이 형이요. 이유는요? 다 버리고를 다는데 하나밖에 안 버렸어요. 그러네요. 그치 하나만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맞지 않기 때문에. 힘찬이 형. 그러면 힘찬이 형은 꼴찌됐기 때문에 힘찬이 형을 빼고 저희끼리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lle 하나 받아요. 일분 20초. 1분 20초. 1분 20초. 1분 20초. 일곱 20초 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혹시 리플 좀 읽어주세요. 이리플리플이. 네. 1분 20초. 완전 귀여워요. 정대현. 강서장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사 말해주세요. B.A.P. B.A.B. 외국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하트를 밑으로 빨간색 하트, 파란색 하트 계속 보내주시고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규 2집 누아를 스카이랍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결혼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쿵 캡처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영재 씨, 가까이 가까이. 영재 씨부터. 자,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아, 네. 끝났어. 이번에 또 종업 씨가... 그만해 너 끝났어. 종업 씨가 이번에 또 MV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심쿵 캡처 타임,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어, 이거 무섭다. 안 돼? 안 돼. 잘 나오는 데서 하자. 햇빛이 밝지 않은 곳으로. 너무... 밀 올리는 게 나아. 밀 올리니까, 안 돼. 밑으로 내리니까 안 돼. 이거 결제해 주셔서 아닌가요? 결제해 주셔서? 아, 10초 남았어요. 진짜 빨빨빨빨! 자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네 여러분 아무튼 저희 BFB 2집 노아르 네 스카이랩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해요! 광종! 어딨어? 여기 있다.